자, 이 사주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주도 출처는 역학동이구요. 여기 밝혀 있구요. 근데 이제 그 격이니 십신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변화 이런 의미로 사주를 관찰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이게 시간 흐름이라는 것은 사주 팔자가 그렇듯이 반드시 어떻게 이게 년 월 일 시 요렇게 흘러 가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 구조가 연어가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 일 월 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힘들죠. 연어 안 힘들어 하는데요. 그럼 할 말은 없고 니가 여느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흐름은 순차적인 흐름 근데 이거를 뭘로 인식하냐면 생으로 인식해. 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극론이라. 나는 순차적인 흐름을 뭘로 인식하냐면 시간 흐름으로 인식해. 예를 들어서 이 유금이라는 시종자가 시간이 흐르면 자수에 풀어져. 그런데 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생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은 지금 금생수요라는 생극론에 빠져 있는 거고. 그죠? 나는 그거를 유금이라는 시종자가 시간이 흘러서 자수에 풀어져서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당연히 새싹이 나와야 되잖아. 싹이 나와야 돼.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보는 방식은 시간이, 시간과 공간이 어떤 식으로 물형을 변화시키는가를 보는 거고. 금생수요, 수생목요 이거는 뭐다? 생극론이라는 거지. 그런데 생극론의 단점은 뭐다? 시공간 개념이 없다. 있다? 아니 없어. 격국 시공간 개념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생극론, 십신생극론, 그리고 십신생극론으로 만들어진 격국 이런 것을 벗어나야만, 내려놔야만 시공간 변화가 보이더라. 그 시공간 변화 과정의 핵심은 지장간 표가 설명해준다. 이건 이미 11년 동안 떠들었던 얘기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주를 비교를 하면서 무엇의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관찰서 관찰서, 관음, 그 다음에 빛 1억을 떠넘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명료해요.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안 보더라고. 실은 생극으로 보고 십신으로 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만 보면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기가 여기는 유금, 여기는 묘먹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해수 있죠. 그죠? 여기는 유금 있고 그죠? 두 글자가 틀리죠? 자, 그런데 이 배치는 사정없이 달라요. 잘 생각을 해봐요. 70억 인구가 있고, 70억 인구를 8글자로 4주 8자를 맞춘다고? 맞추려고 노력은 하죠. 쉽다고? 그럼 무슨 죄로? 마치 1년, 2년 공부하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식의 마인드라면 환장하는 거지. 이 배치 글자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사정없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우네, 세우네, 어른의 거기에 조상, 부모,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살아가는 지역, 국가 사정없이, 배우자, 인연법 사정없이 달라지는데 1, 2년 해가지고 마치 맞춰야 된다는 식의 그런 논리는 아니죠. 명리학은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쉽게 할 공부는 아니죠. 차라리 그냥 기술 전문 자격증 따가지고 빨리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빨라요. 괜히 여기서 명리학 사주 팔자 한답시고 끙끙거리지 말고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연오를 봅시다. 개요갑자예요. 그런데 개갑자예요. 이게 있는 수기들은 쓸모가 없어 물이. 왜 쓸모가 없지? 물만 있지 뭐가 없지?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금기가 없어요. 수기는 반드시 시종자 금이 있어야만 수기에 풀어지고 뭐가 나온다?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기가 존재 가치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금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생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연에서 가을에 얻어진 시종자는 해자축에서 풀어지고 임묘진에서 새싹으로 나 성장하고 사오미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신유술에서 수확하고 이게 시종자. 그렇죠? 이 과정을 시공간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물형이 바뀐 거지 생하고 극하고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의 갑자가 있어요. 개의 갑자가 개의 갑자가 있으면 마치 자 좀 더 키워봅시다. 개의 갑자가 있어. 뭐가 문제야? 이 물들은 방탕이에요. 방탕. 나 방탕할 거야. 왜 방탕하지? 물이니까. 유동의 속성을 흘러다니는 속성. 또돌이. 말 그대로 또돌이야 또돌이. 이리저리 또돌은 거야. 근데 만약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엄마 뱃속처럼 유금을 엄마가 이 양수로 품는다. 지종자를 품는다. 그럼 엄마가 100m 달리기를 옛날에 13초 했는데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지? 50초 걸릴지도 모른다. 뭐다? 굉장히 안정된다. 삶이 안정되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건 안정되나? 아니지? 나 떠돌 거야. 방탕할 거야. 여기는 개자가 숙에 부러져서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아씨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어서 못 가. 한때는 놀았는데 얘 나오니까 아 답답하네. 뭐 이러고 있지만 생활 자체는 광분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합이 어떻게 된거지? 여기에 있는 유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갑의 존재 가치가 사정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얘는 갑을 만들어내는 가치가 별로 없어. 마치 옛날 우리말로 그러니까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종묘사직이 없잖아. 유금이라는 종묘사직을 지키시 없어서 이게 시종자거든. 시종자가 종묘사직을 지키 그런데 여기는 없어. 그럼 갑이 너 어디서 나왔니? 저 호러 자식인데요. 그런데 얘는 안 그래. 요금이 여기로 풀어졌잖아요. 갑으로 나왔잖아. 뼈 있는 자식 이렇게 되잖아. 아비가 어떤 자식이라고? 뼈 있는 자식이라고? 뼈 없는 닭발인가?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뼈대 없는 나 주어 나올지 모르겠네. 그럼 막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방탕의 모습이니까 빛 1억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 하나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할지 몰라도 여기서 싹 육음이 자수로 묘목으로 오하로 즉 시종자가 숙에 풀어져서 새싹으로 나와서 열매 맺죠. 이건 뭐지? 방탕으로 방탕으로 갑자기 시종자가 뭐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시간이 역류해. 오하가 육음의 열기를 자극하고 이 시종자가 자수에 풀어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여기에 차라리 뭐가 나와야 되죠? 뭔가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라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이라든지 차라리 그러면 이제 묘라든지 비록 역류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구조들은 지가 아무리 연울에 미네랄 워터가 없지만 하필 정유 이렇게 가요. 이게 정신임 삼자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유금이 연을 향해서 가요. 월과 연을 향해서 가. 월연 그죠? 뭐지? 이게 효자 효녀라고. 이 사람은 알아서 조상의 음덕을 받는 거고 그 자식이 자신의 꿈을 계속 이어서 발전시키는 거지만 이런 구조들은 내가 조상과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유금이라는 미네랄을 공급해야 된다. 이건 뭐다? 내가 회사 국 국가 사회를 위해서 회사원이 돼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 봉사한다. 활용한다. 그러면 이건 뭐다? 아니라는 거지. 뭐가? 내가 주 가 돼서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유금이라는 내 것을 활용해서 연호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돼요. 이 글자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사정없이 달라지는 이유라고 근데 뭐 아이고 달랑 요금이 한 자만 달라요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나는 거지. 한 자만 달라요 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인생이 사정없이 달라진 거야. 그 다음 대원 세원 나머지 것들이 마구 연결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 잠깐만요 또 하나도 올라온 게 있더라고 자 이사주도 이제 그 역학동에서 올라온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흐름을 보면 되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다고 자 예를 들어서 정유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아까는 어떻게 봤어요? 정유 년을 월을 거슬러서 갑자로 갔죠. 근데 이사주는 그게 아니야. 정유가 이렇게 풀어지잖아. 그러면서 묘목으로 와. 묘목이 다시 사화로 와. 그죠? 그러면 묘목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일지사화라고. 그런데 이 사화는 꽃인데 꽃에 열매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유금이라는 열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토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이해 되죠? 그죠? 사화가 만들 열매들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현달하지? 당연히 남편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는 방식이 뭐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형이 적절하게 변화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 쉽죠? 이게 훨씬 쉽지 않아요?